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N제에 발간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궁금하고 답답한 점들 많으시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혹은 탐구 과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아, 지금이라도 이 과목을 바꿔야 되나? 내가 이 과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혹은 슬럼프가 왔는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린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다 답변 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일부 중요한 내용들 셀렉해서 제가 오늘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다음 퀘스트에서 또 나머지 내용들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셀렉한 질문인데요. 용수철 파트가 너무 어렵다. 용수철 파트를 그냥 포기하면 어떻겠느냐? 시간이 없으면 에너지 보존은 버려도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생이 질문한 건데 비슷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각자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그걸 버려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은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피트에서도 엄청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피트 물리학에 보면은 역학에서 가장 꽃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가장 꽃이지만은 일반 물리학, 피트 물리학에서 가장 꽃은 강체라고 해서 회전역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보겠지만 실제 물체는 떼굴떼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전까지 보는 게 회전역학, 강체 단원이고 이게 굴러갈 때 이 물체가 원통형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있는 링 형태냐 여러 가지 그림에 따라서 이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운동 양상이 달라지고요. 같은 속도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접촉면에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 마찰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충돌 후의 속도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게다가 도르래가 우리가 수능 물리학에서 도르래가 나오면은 그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하지만 여기서는 도르래가 있을 때 이게 회전역학을 회전역학에서 강체를 하면은 이 도르래가 운동할 때 이 도르래도 회전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야. 그래서 이 단원을 처음에 꾸역꾸역 듣다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체 포기해도 되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포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포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난이도가 하, 중, 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문제가 자 역학단원 1단원이라고 해볼까요? 1단원의 큰 역학의 전체 단원을 1단원이라고 했을 때 이 역학단원의 쉬운 문제들은 누구나 곧잘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서에서 방금 개념을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약간 난이도가 쉬운 예제라든가 난이도가 쉽게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개념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곧잘 푸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난이도, 상난이도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어렵게 느낀다는 거죠. 상난이도 문제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2단원이 있고 3단원이 있다고 했을 때 1단원의 끝판까지 다 완성하고 2단원에서도 끝판까지 다 완성하고 3단원에서도 끝판까지 다 완성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뭐냐면 1단원에서 1단 하 난이도의 문제들을 공부해 어느 정도 하 난이도 그 다음에 2단원에서도 하 난이도까지 공부해 3단원에서도 하 난이도까지 공부해요.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느 정도 풀 거잖아요. 모의고사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중난이도 공부하고 2단원의 중난이도 공부하고 이 중난이도 공부하면서 하 난이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3단원의 중난이도 공부하고 중난이도까지 완성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중하 정도의 모의고사가 출제됐다라고 했을 때 전범위에서 골고루 쉽게 나온다면은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공부했을 때 근데 올해 분위기상 이 상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중 이하의 난이도로 문제들이 구성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 상이 안 되니까 에라 여기 다 없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1단원 역학에서 역학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 난이도나 중난이도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 너무 어려운 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예 용수철 파트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해놓고 문제풀을 해놓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건 뭐 못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수능 물리학에서 쉽게 나오는 파트라고 하면은 이런 파트들이 있거든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반도체, 전자기파 얘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된다. 마이크로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질량과 에너지. 어떤 게 질량 결손이 크냐. 에너지가 많이 나왔을수록 질량 결손이 크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서에 개념을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개념서에는 보통 기출해서 쉽게 나온 문제들이 실려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본 다음에 기출 문제, 실제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면 곧잘 풀려. 예를 들어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사이 간격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이거 내가 쉬운 문제다. 풀 수 있어. 라고 먼저 달려들죠. 근데 의외로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아이씨 안 풀리네. 그럼 다음 문제. 이게 원래 수험생이 문제를 접하는 올바른 태도야. 내가 이거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달려들어 보고 안 풀리면 다음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용수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오이씨 뭐야 다음 그냥 아예 도전도 안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 난이도나 중 난이도일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많이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여기 60cm가 늘어났을 때 F는 KX니까 전체 3kg일 때 60cm가 늘어난 거죠. 그럼 2kg 혼자 매달려 있다면은 당연히 40cm가 늘어나 있겠죠. 그럼 40cm 늘어난 상태에 A를 잡고 내가 20cm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위로 20 아래로 20 위로 20 아래로 20 총 40cm의 구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1kg짜리를 매달아서 40cm 위치에서 60cm까지 늘렸다가 이 실을 딱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20cm 잡아당겼다가 놓은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40cm 구간을 왕복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용수철에서 단진동 개념을 저한테 한 번만 배우시면 그냥 보자마자 암산으로도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놓친다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 문제도 보시면 자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Mg로 잡아당기고 이게 D만큼 늘어났으니까 Mg랑 Kd랑 같다. 그래서 D로 나누면 K는 D분의 Mg다.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단원에서 2분의 1 Kx제곱이 여기 3D만큼 늘렸으니까 3D제곱 2 2분의 1 전체 3M 3M V제곱이다. 여기서 V 구해라. 그럼 이 K자리에다가 D분의 Mg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 니은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는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 6월 모의평가 문제도 평가원 문제도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나왔을 때는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이거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위쪽을 버려야죠. 위쪽을. 에너지 보조는 버려도 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벽돌 깨기처럼 1단원을 완전히 끝판까지 완성하고 2단원을 끝판까지 완성하고 3단원을 끝판까지 완성하고 이렇게 가길 원해. 그래서 하다가 이 끝판에서 좀 뭐 먹거리면 에이씨 버려. 여기서 어 상 에이씨 버려. 그러다 보면은 풀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난이도가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쉽게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못 풀면 남들은 다 푸는데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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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라. 하난이도부터 전범위 정보 그 다음에 중난이도 전범위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자신 있는 파트부터 상난이도 문제들을 조금씩 건드려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전범위가 쉽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라. 그럼 하난이도 문제는 어떻게 내가 셀렉하나요? 내가 봤을 때 쉽다고 느끼면 그게 하난이도죠. 그리고 내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상난이도고 그 둘이 아닌 중간급이 중간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쉽다. 나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겠죠. 하지만 본인에 있어서 하난이도는 내가 봤을 때 쉽다라고 하는 문제야. 그런 문제들 쭉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특이나 수안 같은 교재를 사가지고 앞에 이점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풀면서 아 내가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겠다. 그 정도만 공부를 해놓으셔도 이번 6월 평가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야 이거 내가 수특수안 이점 문제만 공부를 해놨어도 풀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뒤늦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은 PST 핵심편 완강했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걱정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나요? 이거 보고 두 번째 것도 아 역학 파트에서 최적화된 문제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겠습니다. 해설지나 답지를 보면 아 저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치기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이 양치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돼요. 양치기를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농구 아시죠? 농구를 만약에 연습한다 라고 했을 때 꼴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농구 농구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공을 던져서 여기 들어가면은 점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던졌을 때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던지는 연습을 한다. 공을 슉 넣어서 던지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좀 뒤에 자리에서 뒤에 자리에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가 50번을 던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럼 처음엔 잘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겨서 50번 정도 던지니까 아 이 자리에서 이제 감각이 생겼어. 그럼 조금 뒤로 가요. 조금 뒤로 가서 또 50번 던져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 안 들어가는데 계속 던지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이건 좀 모자라구나. 이건 좀 넘치는구나. 아 이건 방향이 좀 틀어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감각이 점점 생겨.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됐다. 이런 연습 방법과 여기서도 던져보고 여기서도 던져보고 여기서도 던져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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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자리에서 다 던져보는 거야. 한 200군데서 던져보는데 한 번씩 던져요. 여기서 한 번 던져보고 에이 안 들어가네? 자리에 옮겨서 여기서 던지고 에이 안 들어가네? 여기서 한 번 던지고 에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양치기를 했다. 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농구 연습 방법이죠. 공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율적이죠. 여기서 일단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들어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야 돼.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아 어느 정도 됐어. 그럼 여기로 또 자리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거 한 번 넣어보고 에우 여기 에우 여기 에우 양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20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한 번씩만 풀고 버려버린다? 그러면은 전혀 여러분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머리가 좋고 물리적 감각이 좋고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자라는 학생들은 한 번씩만 풀어도 기억이 척척 나고 내가 처음 보는 문제도 척척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퀘스트를 안 볼 거 아니야. 아유 물리 쉬운데 뭐 그냥 문제집 몇 번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질문 하신 분들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은 아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 자 일단은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는 그 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죠. 답을 맞춰야죠. 그게 첫 번째죠. 내가 시간을 굉장히 빨리 풀었는데 문제 답이 틀렸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푸는 속도를 빨리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야. 수술을 해. 수술을 엉망진창으로 빨리 했어. 이건 의미가 없죠. 수술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서도 손이 빨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정교하면서도 빠르게 연습을 해야 돼. 이 농구 연습하는 것처럼 여기서 일단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수술했을 때도 들어갈 수 있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넣었어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자리 바꾸고 그 다음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푸시면 그 문제가 완전히 자기 걸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음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건 뭐냐 자 이쪽으로 와보면 핵심편 완강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드는 건 뭐냐면 친구가 만약에 이 핵심편에 어떤 문제를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줄 수 있는 정도 여기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그걸 밑바탕으로 그걸 밑걸음으로 위에다가 차곡차곡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쌓아 나가는 거죠. 문제를 한 번 풀었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아 옛날에 풀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 안 나네. 이러면은 전혀 실력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해설이나 답지를 보면은 아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었는데 야 이게 되게 간단하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의 해설을 딱 떠올리면서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종이를 갖고 왔는데 모의고사 복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푸시고 혹은 문제집을 푸시고 아 이렇게 문제풀이 해설이나 답지를 봤을 때 간단하게 풀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복사해요. 복사해서 뭐 오려 이 문제다. 이렇게 오려 그냥. 대충 오려. 내가 나만 볼 거니까. 대충 오려. 이렇게 오려가지고 오려서요. 아 오려서 붙이라고만 하면은 안 하니까 오려지 이렇게 노트 4 내가 지금 노트를 조그만 거를 가져왔어요. 이게 조그만해서. 노트를 4 여기서 붙여요. 여기다.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든 풀로 붙이든 대충 붙여. 대충 나만 볼 거니까. 이렇게. 대충 붙여.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다 푸는 거예요. 옆에다 해설을 써. 내가 야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구나. 이 문장도 써. 야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그리고 해설을 써. 그리고 해설지 복사해서 이 뒤에다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가려. 그리고 여기다 풀어봐. 안 풀리면 해설지 이렇게 보면서. 풀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노트에 내가 이렇게 느꼈던 문제들이 이 노트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야. 그리고 이 노트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연습을 하면 몇 번 연습을 하면 이제 거의 해설이 외워지잖아요. 그럼 노트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 문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었었지. 다음 거. 아 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었었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비슷한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시험지에서 비슷한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해설이 요술처럼 이렇게 쫙 떠올라. 머릿속에 아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그러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그렇게 한 문제씩 완전히 다져나가면서 문제 풀이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던져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야 이거 비슷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야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 어딨더라 아 어딨지 뭐 프린트 찾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푸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 이 문제 내가 노트에다가 해놨던 것 같아. 그럼 노트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야. 아 요 문제였구나. 요 문제랑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그렇게 복습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완벽해질까요?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지금 수능을 보는 학생들 중에 전교 1등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완벽하다고 느낄까요? 자기 부족한 점만 느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완성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지 마. 되지. 그것이 오늘보다 훨씬 나아지죠. 다만 그 방법을 이렇게 한 문제씩 다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럼 문제 푸는 양이 너무 적지 않나요? 문제 푸는 양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장 좋은 점은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거지. 근데 자 가장 좋은 점은 많은 문제를 다져나가는 거야. 그럼 가장 나쁜 방법은 많은 문제를 한 번씩 풀고 내팽겨 치는 거야. 그럼 모의고사를 100회 200회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실력이 안 돼. 차라리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기출문제집이나 문제집을 한 번 사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풀었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바로 풀 수 있게 빨리 풀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모아놔야 돼. 내가 공부했던 걸 모아놔야 돼. 이게 시험지로 해놓잖아요. 그럼 막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이 모의고사 하나에 건제문제가 몇 문제 안 되잖아. 사실 이 앞에 페이지는 솔직히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 많고 뭐 20초 컷 이런 문제들은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중킬러랑 킬러의 몇 문제만 필요하잖아. 그 중에서도 내가 아 이 문제는 내가 진짜 좀 아쉽다. 이런 문제들만 잘 정리해서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노트 정리를 잘할 필요도 없어. 나만 볼 거니까 대충 오려서 대충 붙이 이쁘게 붙이 이쁘게 붙일 필요 없어요. 나 좀 버릴 건데 뭐 대충 붙이고 해설지도 대충 붙이고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걸 써놓으면 돼. 그리고 계속 봐. 계속 봐. 눈으로 봐. 그러다 보면은 손으로도 풀고 눈으로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부법이 이제 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너무 웃겨서 가져왔는데 고3 사탐 응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짝사랑녀가 어느 날 흘러가는 말로 물리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정법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사탐 문제를 풀다가도 물리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물리를 전향하려고 하는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실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죠. 지금 물리로 바꾸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반수 노베 물리 가능할까요? 반수생이라 물리를 이제 시작하 다 다른 사람들이야. 반수생이라 물리를 이제 신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수능을 봤다 해도 기억나는 게 그다지 없는데 물리를 선택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아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친구가 이런 질문 하면 뭐라고 답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수 노베 물리 가능할까요? 일단 뭐가 가능하냐는 거야. 1등급이 가능하냐는 거야? 만점이 가능하냐는 거야? 아니면 응시 자체가 가능하냐는 거야? 응시는 가능하지.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그리고 1등급 가능하냐? 가능하죠.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나와요. 결과는. 내가 나의 능력치를 알잖아. 어느 정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해왔으면 나의 능력치를 대충 알잖아요. 저도 어떤 시험을 볼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영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책을 보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나의 능력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한 두 달 공부하면 되겠다. 이거는 두 달 갖고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100일 남짓 남았는데 한 뭐 넉넉하게 잡고 이제 4개월 남았다고 쳤을 때 4개월일 때 물리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가능하냐 이거는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1등급도 가능해.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진짜 물리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반수 노베 물리 가능하냐 물리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국영수는 잘 돼 있어. 얘도 국수형은 완벽하게 돼 있어. 그럼 가능하죠. 물리만 파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안 돼 있어.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물리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했던 단계를 점프할 수는 없어요. 개념을 안 할 수는 없어. 스피드 개념 완성이라도 들어야죠. 다만 정신 차리고 빨리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N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N제 들어가면 뭐냐면 여기저기서 슛 한번 넣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망하죠. 당연히 망합니다. 공부 한만큼 나와. 그리고 공부라는 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급하게 서둘러서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시간을 쫙 봐봐. 내가 일주일의 공부 물리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딱 계획을 세워보고 국수형 빼고 탐구에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탐구도 두 과목을 한다고 한다면 물리에 얼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공부를 해봐. 개념 강의를 들어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아 내가 요 정도까지는 개념 끊을 수 있겠다. 그럼 그때까지 개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 풀고 N제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데 어떤 강의가 우선순위냐. 당연히 얘네 둘이 우선순위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출해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뭐 쉬운 거는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은 기출 대신에 PST만 해도 돼요. PST에서 준킬러 킬러 파트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서 기출문제집 하나 푸시고 PST하고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반수 노베 물리인데 1등급이 가능할까요? 만점이 가능할까요? 내 목표는 만점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상황하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내가 어떤지 몰라. 아 저는 수학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리 고득점 가능할 거야. 아 근데 저는 수학 잘 못해요. 그러면은 물리도 어쨌든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진짜 물리에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고 아 전 딴 과목도 잘 안 돼 있고 물리에 투자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보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면 커리큘럼에서 개념과 개념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기출 PST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본다. 이 정도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커리큘럼을 끝내는데 그래도 한 3주는 걸리지 않겠어요? 개념 3주 기출 3주 PST 3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모의고사로 약간 실정감각 키우다가 들어가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더 만약에 시간을 들인다면은 더 잘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 중인데 걱정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의 멘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축 처지게 될 때 빠르게 이겨낼 수 있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나는 뭐 슈퍼맨인 것 같나 보네 물리과목에 대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들의 공통적인 거는 멘탈이죠. 멘탈 멘탈이 나갔다. 자 우리가 슬럼프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체력적인 슬럼프가 있고요.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 보세요. 체력적 이거 한번 볼까요? 공부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이거 멘탈이죠. 만약에 체력이었다면 공부하다가 다 힘이 빠졌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공부하다가 힘이 빠졌으면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돼. 근데 밥 먹고 자고 일어나도 힘이 다 빠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멘탈이죠. 이게 다 멘탈이거든요. 그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멘탈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고3이든 N수생이든 아니면은 뭐 군수생이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일단 있어요. 동기부여가 있죠. 보통 공부의 이제 시작점이 동기부여죠. 아 나 좋은 대학 가야겠다. 아니면 의대를 가야겠다. 뭐 어딜 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 뭐 예를 들어서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의사가 너무 멋있어. 동기부여가 됐어. 그럼 이제 동기부여가 됐으면은 공부를 해야죠. 일단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이게 공부죠. 여기까지는 공부가 아니죠. 공부를 하기 위한 계획과 동기부여고 실행 이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 실행을 하면서 자꾸 슬럼프가 온다는 거죠. 실행을 하다가 힘이 빠진다. 멘탈이 나간다는 거죠.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어릴 때부터 자꾸 골프를 배워라라는 약간 이제 압박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를 아버지 때문에 방학 때 조금씩 배우고 골프장에 나가서 라운딩도 하고 그랬었는데 골프가 점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매 홀 게임을 18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홀을 도는데 매 게임마다 잘 치는 경우도 있고 못 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가서 골프를 되게 못 쳤다? 그러면은 되게 기운이 빠져요. 골프를 때려치고 싶어져요. 아까 그 말처럼 뭐 역학적인 때 때려치는 것처럼 때려치고 싶어져요. 때려치우고 싶어. 공부할 때도 이런 경험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잘 봤다. 그럼 막 흥분되죠. 오 공부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음 모의고사에서 점수 떨어졌어. 그럼 때려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아 아버지 나 골프가 아 짜증나 안 할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들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그냥 국민체조라고 생각해. 이거 예전에 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육대회 할 때 이런 거 했거든요. 국민체조. 근데 저희 아버지 때 때는 뭐 아침마다 했나 봐요. 체육시간마다 했나 봐. 근데 어느 날 이제 국민체조를 하는데 어 오늘 국민체조 어 왜 이렇게 국민체조 안 되지? 아 나 국민체조 때려칠래. 이러지 않지 않냐. 그냥 하는 거다. 그냥.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냥 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도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쌓이겠죠. 국민체조 실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골프 연습을 그냥 매일 30분씩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국민체조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냥 연습장 가서 30분씩만 하고 그냥 와. 근데 뭐 잘 되는 날은 좀 더 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날도 그냥 가서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매일매일 운동이 잘 됐겠어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뭐 슈퍼스타지만은 그 성장 과정에서 슬럼프도 겪고 부진도 겪고 뭐 부상도 겪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냥 때려치나요? 아니죠. 프로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그때 이 실행을 할 때 약간 기계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사고라는 걸 하면 안 돼.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계획을 세울 땐 생각을 하죠. 근데 실행을 할 땐 기계적으로 해야 돼. 마치 국민체조 하듯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공부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제가 뭔가 이제 그 군대 훈련소에서 저희한테 뭔가를 시킬 때 예를 들면은 작업을 시킨다던가 주말에 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철봉을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라. 뭐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훈육분대장한테 막 뭐라고 이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그 훈육분대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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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조교가 저한테 야 그냥 까라면 까 야 넌 생각이란 걸 하지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와 근데 이게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집니다. 생각 없이 그냥 실행하는 거 있죠. 이게 효율이 엄청 높아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실행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일인가? 효율적인 방향인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아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효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 사장님 밑에 팀장들이 있죠. 그럼 처음 들어온 직원한테는 팀장이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모르니까 시킨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입사원이죠. 실행을 할 때는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신입사원이 돼. 그냥 생각이란 걸 하지 마. 사고 자체가 없어.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야. 오늘 결과가 좋았던 나빴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내가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게 몇 개 틀렸다 몇 개 맞았다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겁니다. 기계 기계처럼 기계처럼 일주일을 쭉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주말에 공부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좀 효율이 안 좋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부를 계획을 주말에 딱 하루 세우는 겁니다. 한 두 시간 정도. 공부를 짜 이제 한 주 동안 한 거를 내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워. 월화수목금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뭐 뭐 할당량을 세워요. 이 계획 세울 때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나는 사장님이에요. 계획을 세울 땐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에 어떤 그 목표치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직원들한테 분배를 하죠. 각 팀장들한테 야 이거 이거 업무 해서 가져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나는 신입사원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아가 두 개인 거지. 신입사원이 실행을 할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아 이게 이 사업이 맞나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해. 이렇게 해야지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고 슬럼프가 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 공부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축 처진다? 그냥 해. 그냥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그냥 하는 거야. 묵묵히 묵묵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라도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한 게 뭐라도 쌓여 있어.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꽤 쌓여요. 근데 맨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분 나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아무런 것도 쌓이질 않아. 그래서 진짜 그냥 실행할 때는 묵묵히 기계적으로 해야 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수를 할 때도 제수종합반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수종합반에 오면 어쨌든 기계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할당량의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거든요. 그게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날 자체는 내가 혼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효율이 높을 것 같지만 꾸준히 쌓여나가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시간과 실행하는 시간을 분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공부하다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걱정하는 시간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을 딱 정해놔. 나는 일요일날 5시부터 6시까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 시간에만 걱정해요.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에 6시 땡치잖아요. 그럼 6시부터는 그냥 기계가 되는 거야. 나는 감정이 없다.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노동자야. 나는 그냥 노동하는 거야. 공부는 노동이야.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멘탈이란 거는 이 실행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멘탈을 생각하잖아. 그럼 멘탈 나갈 수밖에 없어. 멘탈이란 거는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뛰어놀 나이에 닭장 같은 데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는데 어떻게 멘탈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처럼 해야 돼. 알겠죠? 실행을 해. 난 군인이다. 나는 신입사원이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딱 일주일에 하루 한 두 시간 정도 그때 계획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묵묵히 실행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실행한다. 알았죠? 실행한다. 묵묵히 묵 묵히 묵히 묵묵히 하고 있는 애 있잖아. 그런 애 보면은 잘 될 것 같죠? 쟤는 잘 되겠다. 걔가 좋은 대학 갔어? 아, 걔는 잘 되래야. 그러잖아요. 딱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되면 돼. 그냥 묵묵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들도 다음 퀘스트에서 또 셀렉해서 제가 많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퀘스트 밑에 답변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퀘스트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저희 이벤트 손주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벤트에서 제가 답변 해드릴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퀘스트에서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